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바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부터 분석해보고 출발을 해야죠.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상승을, 약 상승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택 경기와도 맞물리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의 어떤 주택에 대한 거래가 곧 분위기를 또 선도할 수 있다. 또 역량이 서로 상호간에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주택 매매에 대해서 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저 오늘 얘기할 때 그래프가 제가 이미지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전 페이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일단 좌측에 있는 부분은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에요. 월별 거래량. 제가 좀 써드릴게요. 앞에 페이지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거래량. 이것도 같이 거래량인데 연도별이냐 월별이냐입니다. 자, 연도별을 살펴볼까요? 일단은 현재 있는 그래프가 서울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쭉 해서 2018년까지의 연도별 자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2019년은 아직 연도가 안 끝났으니까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3년부터 18년까지 우리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상승했다고 하는 구간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15년입니다. 여기가 15년 이 구간서부터 현재 한 18년까지가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그럼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지금 반비례. 반비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는 전국이고요. 바로 밑에 이 부분이 서울입니다. 계속 같은 페이지로 파란색이 전국.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2019년 최근까지로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구간. 바로 이 구간.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18년 11월. 11월부터 최근 2019년 4월까지의 거래량이 변합니다. 여기서 딱 그 거래량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2019년이 이제 한 이 정도 돼요. 이게 계속해서 이 그림에 이어받아서 하락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19년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의 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는 전국이고 밑에가 서울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자세히 보이시네요. 약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도 거래량이 약해졌는데 그런데 하물며 거래량이 많아진다.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 거래량이고요. 거래량 중에서 바로 면적별을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지역은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시 자료니까 서울이겠죠. 자 일단 전국 가운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위에가 이제 전국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서울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측 붙여볼까요? 최근 최근에 2019년 4월을 보면 대략적으로 1, 2주위에는 하는 게 바로 9기준 33평형이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이 밑에 9기준 18평형에서 25평형.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면적이 곧 가격이니까요.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서울 부분이죠. 서울 부분도 이제 봄나면은 한 이 부분이 1, 2, 3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9기준 33평형이 1위예요. 거래량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형이죠? 쭉 가보면은 바로 9기준 18에서 25평형. 그 부분이 지금 1위입니다. 보통 2, 3위가 이제 그거보다 더 작던, 면적이 작던가 더 높은 게 거래량이 2, 3위를 하는데 바로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추측해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이라 함은 이제 물론 서울도 포함이 됐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경기도, 그 다음에 경기도가 아닌 지역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5대 광역시, 5대 광역시에서도 지방도 별도로 지방도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조금 더 좋은 평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 규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대부분인 서울을 제외하고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출에 상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큰 평형을 원하죠. 하지만 서울은 대출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평형이 더 거래가 많지 않나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유형별로 볼게요. 유형은 거래량이요. 거래량. 전국적으로 한번 볼까요? 방금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부분,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서울에 대비 가격이 낮다 보니까 아파트가 제일 거래량이 1순위입니다. 2순위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2순위입니다. 서울을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1순위가 연립주택이고, 오히려 아파트가 2순위입니다. 이 부분 또한 바로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면이 서울이 부담이 가고 대출적인 부분도 부담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세대에 대해서 거래량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해 주셨고요. 이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영등포 구청역 도보 2분, 2018년 11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7층 건물 내 4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영등포 최근 정말 자주 숭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상승 모멘텀에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자세한 문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이 영등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강남역으로 이제 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영등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로 약 한 2, 3분 정도 거리기밖에 안 걸려요. 초역세권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영등포 구청역이. 바로 2호선, 2호선과 목동과 여의도를 또 가로지르는 5호선이 바로 크로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호선이야 당연히.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합정역이 있고 이제 홍대 나오죠. 그만큼 이 부분이 홍대에서 영등포 있죠. 영등포라는 데에서도 중심에 있고 구청도 있고 영등포 구청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좀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영등포에 뭐가 이렇게 상권이 많지? 저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알았습니다. 일단 백화점만 볼게요. 자, 일단 여기 현대백화점 있죠. 목동 바로 오목교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지금 백화점만 일단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현대백화점이네요. 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여기는 또 무슨 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라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강남도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역을 좀 볼까요? 무역센터에 현대백화점이 있죠. 그 근처에서 롯데백화점이 어디 있죠? 예전에 그랜드백화점이라고 대치종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죠? 영등포가 강남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나? 물론 높아요. 근데 강남 대비 아직 약간 낮은 편인데 왜 그럴까? 바로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성? 왼쪽 목동, 오른쪽 여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임대료라든지 비싸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또 모였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통의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호선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5호선 말씀드렸다시피 또 추가적으로 서부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가 감싸고 있어요. 이러한 유통의 어떤 이동 경로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지금 대형 이제 우리 마켓이라고 하죠. 코스트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빅마켓이라고 있죠. 이 부분이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백화점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대형 빅마켓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타임스케어는 또 어디 있어요? 타임스케어. 타임스케어가 또 여기 있고 우측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IFC몰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지배하게 되는데 그냥 유통이 아니라 백화점까지 다수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다.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데 지금 방금 2호선이나 5호선으로 이런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오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하면 개발오제도 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청역이에요. 영등포구청역 그래서 건물 현재 분양하는 데가 한 2,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호선 아까 말씀드렸고 5호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위아래로 보시면 일단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든지 새로 생기는 전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GTX 피노선이 지금 영등포역에 지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목동선도 지금 위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선도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신안사선은 이제 곧 올해에 착공 예정이고 또한 도로로 본다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공사와 재물폭길, 재물폭길 또 지하화공사가 또 이렇게 가로질려 있고 그다음에 이 결정제기죠. 바로 여의도 영등포를 묶어서 통합개발계획관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다수의 개발오제가 밀집된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역의 더블역세권의 초역세권 그리고 대형상권의 밀집지역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건물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참조하시는 조감도인데 여기서 다 이제 끝나네요. 설명이. 한강이 있죠. 서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먹동으로 지나가는 데가 있고요. 그림이 다 설명이 됐는데 일단 한계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토룸이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기본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셨죠? 내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망이 좋다 보니까 채광이 좋고 채광이 좋으니까 환기까지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요. 분양가입니다.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빼기 하면 얼마일까요? 3,5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실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영득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시죠. 이렇게 핫한 곳 또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글린상가 준비돼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역 도보 2분.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로 12층 건물 내 3층입니다. 원장님이 좀처럼 자주 들고 오시지 않는 상가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무려 강남역의 역세권 상가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남의 한복판이 어디입니까? 삼성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어디 강남역이죠. 강남역의 상권의 중심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강남은 사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전국적으로 다 아세요. 혹시 영등포는 모르실 분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강남으로 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2호선 9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테헤란루죠. 그다음에 지금 위아래로 지금 지나가는 이 선이 뭐게 되겠습니까? 예, 강남대로죠. 강남대로 옆에 지금 주황색으로 있는데 이건 경북속도로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보신 다음에는 일단은 여기 좌측이 바로 초동법조타운. 그다음에 지금 이 강남역, 강남역에서 아까 지금 방송으로 도보 약 한 2분 정도라고 들으셨죠? 초육세권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강남역 2분 거리면 대충 저거 한 20억짜리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행히도 약간 위에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바로 이 강남역 붙어서 뭐가 있습니까? 서초 삼성타운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 라인 따라서 테헤란노 따라서 삼성동 무역센터가 있고요. 지리적인 위치는 너무 잘 아시니까 이 강남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오제입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균등한 개발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쪽에는 사실 이번에 어떤 전철이라든지 추가로 발생되는 건 없어요. 물론 뭐가 있습니까? 삼성동과 종합운동장을 대형 개발시킨다는 그러한 개발 계획도 있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살펴봤어요. 볼까요? 일단 이 첫 번째 붉은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남부광역 급행철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런 명칭이 있었대요. GTX 디노선. 디노선. 그만큼 이게 가로질러 가는 데가 당 아래에서 잠실까지 가로질러 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명칭이 남부광역 급행철도로 하는데 강남역에 정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아래는 지금 공사 중인가요? 바로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 여기 강남역에서 끝났다가 바로 용산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칠한 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남역 중심지구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상업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부분을요. 그럼 어디에 나왔냐.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활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건물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건물에 위치 있고 아까 입지에서 서초동 삼선타운. 서초 삼선타운을 설명드렸죠. 그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측에 붙어서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롯데칠성과 코오룸부지의 통합개발 계획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면적 자체가 지금 사진이 이렇게 좀 넓어요. 합쳐서 롯데칠성과 코오룸부지이고 옆에 서초 삼선타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지 면적만 해도 삼선타운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올라갈 예정인데 예전에는 기부 체납 때문에 서울시와의 어떤 좀 협의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서히 좀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평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건물에 위치해서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정보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가면요. 특히나 외관이나 주차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워질까요? 네. 이 부분이 살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조감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주상복합 구조죠. 강남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주상복합 구조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여튼 3층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수한 입지. 강남역에서 도보약 2, 3분이면 최고죠. 그리고 강남대로 있죠. 태일한 곳 말고 강남대로 2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 건물이 3면에 접혀있다. 상권에서는요. 도로에 얼마만큼 접혀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도로 1면, 도로 2면, 도로 3면. 보통은 우리가 전면도로, 후면도로. 그래서 후면도로는 주차가 들어가죠. 근데 이건 3면에 접혀있다. 상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부문입니다. 자수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강남역은 예전 건물이라서 대부분 기계식 주차인데 지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면에 접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입니다. 9억 한 2천만 원 돼요. 이게 정확한 가격은 9억 1,966만 원인데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약 9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부가세 제외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이 약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대출이 보통은 상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출이 약 5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억 966만 원 외우기 쉽게 4억 1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외우면 여러분들 재개발, 어중쫑하게 재개발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재건축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주 강남역 한복판에서 적정하게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수입니다. 준비나 했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주제는 부동산 시장 진단 및 호재 지역 소액 투자법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좋은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1분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승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